우리의 추정, 가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를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정이 있죠 가정이나 추정,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assumption, right? assumption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통념 이 모든 게 assumption이에요 우리의 통념이 turn inside out and around turn inside out, 안에 것이 밖에 있고 밖에 것이 안에 있으니까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원래 turn, blah, blah, inside out 하면 뭔가를 뒤집어 입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뒤집어 입을 때 있죠? 안에 게 밖에 나와 있고 밖에 것이 안에 나와 있다 그것을 turn, blah, blah, inside out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추정,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 그렇죠? 뒤집어질 때, 뒤집어질 때 와! 하고 우리를 매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이래? 오! 이게 사실이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매료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추정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무슨 탭? 수동태죠 아! turn, inside out, and around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다음 볼까요? The artist Pablo Picasso, for example 자, 실질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카소를 끌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카소를 끌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Pablo Picasso죠? 이 사람이 바로 Cubism 우리가 근데 Cubism이라고 하는데 입체파죠, 입체파 그렇죠? 입체파, 이 입체파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거든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as a way 자,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 오잖아요 이때 as를 전치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인데 역할이 그렇죠? 뜻이 뭐뭐로서입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어떤 방안이죠? Help us see the word differently 자, 우리 보통 사람이 세상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뜻이죠 help 다음에 목적은 나오죠 그 다음에 to 동사가 오는데 to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to see도 괜찮고 see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Pablo Picasso가요 우리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좀 다르게 우리가 맨날 어떻게 해요? 편견 가지고 보잖아요 통념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assumption이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뒤집어봐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Cubism을 사용한 거죠 자, 그 당시에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그림이야라고 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 이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서 Three Musicians 세 명의 뭡니까? 악사, 음악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악사라는 작품이 있죠 자, 이 작품 방금 봤던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이거요, 이거죠? 네 자, 이게 무슨 뮤지션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이 그림인데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뭘? Abstract라는 것이 뭐죠? 추상적인 뜻이에요 추상적인 추상적인 뜻입니다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ape the players 그 플레이어들이죠 연주자들을 shape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주자를 그렸냐면 Such an unexpected way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뮤지션이에요? 네, 괴물처럼 보이지, 그렇지? 네, 이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search 나오잖아요 search 나오면 그렇습니다 뒤에 관사가 나오고 어순 중이에요 search, 어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search, 어 형, 명 이렇게 됩니다 어순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뮤지션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예상치 못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짠짠짠 오케이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여러분이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이 작품을 딱 들여다볼 때 그렇죠? 이 작품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특히 이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을 들여다봤을 때 You assume that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바로 여기 추정 있죠? 여기 있죠? 네, 요거의 동사형이죠? 네, 어떻게 추정하냐면 Nothing makes sense Make sense라는 말은 이치에 맞다 뜻이에요 Nothing이니까 야, 저거 뭐야? 저게 무슨 화가야? 이치에 맞지 않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추정한다 이 추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편견이죠 자, 추정할 점 추정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플레이어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옛 나왔습니다 하지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t a second time 근데요 그 그림을 한 번 더 a second time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때 처음 볼 때는 계상하지만 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면 그 형체들이 come together 결합되어서 보입니다 자, 피겨가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 형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형체 사람의 인물 형태 이것을 피겨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좀 괴상하게 보였지만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함께 come together 하게 보인다는 거죠 진짜 인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피카소스 워크 피카소 작품은 Challenges 도전을 한다 도전을 한다 어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도전한다는 뜻이죠 네, 뭐에 대해서? How space and objects are used 자, 공간과 사물 공간과 사물이라는 것이 How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편견을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Challenges 이 단어는 잘 안 되시고요 His artwork 그의 예술 작품은 Helps you see the world differently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쳐다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헬프담의 목적은 나왔고 자, 투가 있는데 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엔드가 있으니까 짠짠짠짠짠짠 양쪽에 예쁘게 병치 이렇게 짠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예술 작품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달리 보게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또 Remind A that B Remind A that B인데 이 됐을 생략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에게 데리아를 상기시켜준다 뭘? There are alternative ways 세상에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 Using shape 형태와 사물과 색깔을 사용하는 대안적인 방법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거죠 우리 이태원의 1대 1 명품 코칭도 기준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렇죠? 1대 다수의 프레임을 뒤집는 편견을 뒤집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소개하세요 네, 자, 좋아요 The reward for this 이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뭐냐면 intrinsic 내재적인 intrinsic intrinsic 내재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You get 여러분이 얻게 되는 뭐? Looking at this work 이 작품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내재적인 본질적인 즐거움이 그 대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intrinsic 이 단어의 반대가 이제 뭐냐면 extrinsic extrinsic 하면 외적인 ex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aus의 의미예요 이는 안쪽이니까 내적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1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22에서 뵙겠습니다 네, 바이!